안녕하세요 IG1의 권은비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 맞아요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축하의 메시지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요 뭔가 IG1의 멤버가 되어서 아직 정식 데뷔도 안했는데 이렇게 많은 축하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공식 카페도 가서 팬분들이 글 쓴 걸 다 봤는데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기분 좋고 오늘 정말 기억에 엄청 많이 남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아직 이제 몇 시간 안 남.. 시계가 안돼 아직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이 시간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되게 길게 하고 싶은데 V LIVE를 오늘 생긴 만큼 길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 지금 축하한다고 엄청 많이 보내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어떡해 웅비 언니 이뻐요 웅비 언니 감사합니다 웅비 언니 축하해요 사랑해요 되게 많네요 어떡해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일인데 저희가 열심히 잠깐잠깐 누굽야 오직 오직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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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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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생일 축하해요 제가 만들었어요 아 진짜 언제?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참치 세대식 아 이거 키 클 수 있는 샌드위치? 어 저희 봐 열심히 만들었어요 잠시만요 어느 정도까지 클 수 있어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언니 씨름이상도 드셔도 돼요 보여드릴게요 직접 먹으면 느끼실 거예요 오케이 뭐부터 먹지? 이거는 참치 세대식이 아니에요 아 진짜요? 이건 언니 눈빛센트 잠시만요 여기 지금 없어서 코 하나 튀어나왔는데 이게 뭐죠? 아니 언니 언니 그쪽 귀엽게 봐주세요 네 귀엽게 봐주세요 일단 뭔가 이거 저 닮은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약간 느낌적이 예담이 디테일 눈코인 잠시만요 여기 손이 왜 다 튀어나오는건데 언니 이거 블러셔였는데 원래 저희 마음이 자꾸 튀어나오네요 너무 차올라서 이거 한 번에 넣으면 한 개씩 잠시만 이게 뭐죠? 언니가 노른자를 잘 못하잖아요 아 그 말이에요 언니 편식하시면 안해요 언니 자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참에 좀 친해지라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 얼굴이라고 하는데 닮았나요? 어 언니 언니 마음을 부시네 이러니까 마음을 부시면 안 돼요 언니 일단 또 노른자를 주셨으니까 노른자를 주셨으니까 노른자처럼 먹어요 노른자 이 참에 친해져 보라고 저희가 한 번 준비해봤습니다 맞았을 것 같은데 이 빵이 약간 눅눅하지도 않고 축축하지도 않은 이 중간의 맛과 이 계란의 조화가 그리고 이 안에 햄과 치즈의 조화가 제 입안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아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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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요 언니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마법의 생두인치 저희 생일 카드 보셨어요? 언니 저희 생일 카드도 있다고요 아 잠시만요 이건 저 아니죠? 언니 언니 너무 예쁘게 해 주신 거 아니에요? 언니 생각하기 나름이죠 저랑 똑같이 생겼네요 우리 원양이는 글씨도 너무 예쁘네요 네 우리 예나는 그림을 너무 잘 그리고 고마워요 생일 선물 이런 샌드위치 너무 좋아요 이거 권토끼님 아 이게 권토끼 친구와 최애나 친구와 장원영 친구라고 하네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시죠? 저희 딱 마음이 통하잖아요 예 예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나 친구 자 맛있죠 근데 아니 이 맛, 실화입니까? 우와 실화입니다 실화 그러면 저희 팬분들과 오붓한 시간을 마시고 아니 잠시만 언니 지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언니 지금 시간 없어졌어요 오늘은 언니가 주신 공이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 잘하고 계세요 언니 주시고 계세요 주시고 계세요 언니 시간 지금 어 이제 안 팀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안 팀 거예요 음 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친구들이 언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와 진짜 감동이네요 아니 저렇게 못 먹었는데 뭔가 진짜 약간 사랑이 담긴 맛이라고 할까나 이렇게 또 풍부하게 속을 채워주네요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요 너무 생일날 먹방 찍고 있는 거 맞나요? 그리고 생일날 많이 먹어도 언제 먹겠어요 맨날 먹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진짜 생일날 먹을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럼 제가 또 옛날 생일날 특별한 걸 준비해봐야겠죠? 뭘 준비해야 할지 한번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옛날 생일날 뭘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히토미 생일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히토미 생일날 뭘 준비해야 할지 의견을 좀 내주세요 이게 억지로 안 먹죠 너무 맛있는데 와사비 미역국 음 호머 삼아 딸기 과자 예나 호머 좋아하는데 호머가 쉽지 않죠 저희 예나에게 호머 하나에 호머를 한번 호머를 한번 주울까요? 선물로 겨자 샌드위치 그래서 저희 예나와 히토미는 음 예나는 예나는 일단 녹차를 안 먹어요 일단 녹차를 지배해야 할 것 같고 예나가 삼각김밥 이런 걸 좀 많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히토미는 히토미가 샐러드를 되게 즐겨 먹더라고요 아침아가 그래서 생일 선물로 좀 맛있는 소고기 샐러드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예나한테는 약간 주먹밥이라던가 밥을 좋아하는 친구니까 김밥 이런 걸 해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나 모양 오리 모양 주먹밥 주먹밥 이런 거 괜찮고 맛있네요 집에 싸서 냉장을 먹어서 내일 아침에 또 먹고 싶은 맛이에요 음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햐 하나 둘은 비엔딩 짝힌 축하합니다 빨리 빨리 손 손 손 손 하나 둘 미안해 미안해 30cm인 줄 알지? 30cm인 줄 알지?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떡해 뭐야뭐야 언니 미역 짠 반대라고 서비가 반대돼 반대? 네 귀여워 귀여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뭔가요? 언니의 든든한 생일을 위해 저희 또 아이소 동생들이 또 준비를 했죠 좀 따뜻하네요 아이고 언니가 혹시 흘릴까봐 뭐 이런거 이거 직접 미역뿌려가지고 아 나 힘들었어요 와 이거 이 소주 아 그러세요 와 언니 오늘 빠지네요 바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늘의 다이어트 걱정 wir 완전 맛있어요? 은니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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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도 하시죠 오 맛있어 왜 안되실까 그거 나왔네요 괜찮네요 오 맛있어? 응 언니 저거 괜찮아요 언니 저거 괜찮은데 오 괜찮아요 오오 오 맛있다 보다 되게 아까랑 봤을때랑 다른데 우리 어쩐지 내일부터 맛있다 항상 내일부터 아니야 아니야 오늘도 아니야 내일부터 내일부터 다이져브 다이져브 나코잖아 헌턴이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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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코 유저씨 그렇게 다이었지? 맛있다 내가일부터 내일부터 내 친구들이 이렇게 이렇게 망이 축하를 고마워요 고마워요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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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고마워요 그럼 저희 다같이 케이크도 이제 먹어볼까요? 나쿠 어디가? 나쿠야 너 아까 레몬젤리 그렇게 맛있게 먹더니 나쿠 언제 오세요 나쿠 젤리 먹었어요? 이리오슈 이리오슈 네이리오슈 빨리빨리슈 숟가락이 아닌가? 여기 제가 미역본 수첩한거 아 미역본 했던거 죄송합니다 미역본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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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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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인공님 다녀와 보시면 어떡해요 주인공님 주인공님 아이쿠 주인공님 다리 안쓰지 주인공님 다리 안쓰지 그러면 틈이 안쓰지는거 같아요 이분 좀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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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님 오 브랜드 플라스틱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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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플라스틱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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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코 내일부터 다이어트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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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코야 아이스크림 먹어 나코야 나코 미역이 아이스크림 먹어 라디오 미역이 아이스크림 나코 나코야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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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생일이 즐겼다고 저 슈팅 스타 슈팅 스타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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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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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뭐요 으음 프린팅구 네 Lia 영혁이 예 나는 원래 만나 다 유니 i 세영 아아 하이 하이 너 하이 아니 여러분들이 너무 날씬해 accord 잠시만요 너미언니 뭐라고요? 진짜요 제가 너무 걱정스러워요 잠깐만! 이거라고! 이거라고! 근데 무슨 소리야? 언니 제가 몸으로 오잖아요 미안한데 내 몸에서 숨가게 너미언니 무슨 소리야! 너미언니 무슨 소리야! 이 소리 지금! 빨리 축하러! 진짜로! 너미언니 진짜로 우리 생일 축하해요 진짜 축하해요 왜? 왜요? 왜? 왜요? 왜요? 요거 부끄러워요 요거 왜요? 오늘 아니 아니 아저씨 하고 싶었던 먹방도 하고 생일 축하도 많고 너무 행복한 하루가 됐어요 네 오늘 은비언니 생일 만큼 한 명씩 은비언니에게 축하 와우 최원희 좋습니다 제가 혹시 최원희예요 그럼 최원희부터 오케이 진짜요? 액션이 어떻게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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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쪽부터 내가 일을 못해 이렇게 다 조용히 해 지금 생각 중이라 생각 중이라 사실 사명씨나 가장 멋있는 사명씨를 한 사람에겐 은비언니의 사랑을 드립니다 와 진짜 부러워 갖고 싶다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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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23 24 24 24 잘해 잘해 24 24 저는 잘해 1분 20 오 한국은요? 1 2 10 2 2 오 오 똑같이 진이었어요 투미짱 미용 일본에서 10 6 6 오 한국에서 한국에서 18 오 바람이 뭐 이렇게 좋아 너무 좋아 바람이 눈 뜨면 눈 뜨면 눈 뜨면 눈 뜨면 오 오 오 오 되게 숫자 어렵게 세네 정신적 어려운 건데 숫자 어렵게 세네 오 오 아 맞다 철둔 18 철 철 얘는 몇 살인가요? 나는 스물 오 스물 성인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스물네 살인데 음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지금 아이즈원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너무 행복하고 너무 친구들한테 고마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항상 고마워요 오 뭐예요 뭐야 언니 이거 깜짝이야 진짜 이거 이거 약간 눈물 약간 눈물 동생들이 선프라이즈에 깜짝 놀라 눈물 저 언니 지금 잘 바라는 것 같은데 아 아 아 눈물 눈물 아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언니 언니 울지마요 언니 잠깐만 잠깐만 감동해 너 왜 울어 강아지 한 마리 있는데 아 이 손 너무 좁다 나 유리야 언니 보자가 왜 벅해지는 거야 하하하 누구야 누구야 오늘 진짜 너무 기억에 남고 행복한 하루를 보낸 것 같고 진짜 정말 그리고 팬분들께서 같이 축하를 너무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이런 생일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난생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축하를 많이 받아본 적도 처음이고 이렇게 응원을 많이 받아본 적도 처음이어서 사실 엄청 긴장되고 떨리고 막 말도 빨라지고 진짜 너무 저희 아이즈원 팬분들 그리고 저희 팬분들 그리고 저희 팬분들 그리고 저희 팬분들 그리고 팬분들 그리고 제가 진짜 다 봤어요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말은 못하지만 공차 우리 카페에도 글 올라온 것도 다 보고 진짜 사실 오늘 아침에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막 어제 열 수 땡 되자마자 너무 많은 연락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다 봤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아이즈원으로서 은비언니 생일 축하할 수 있게 해서 너무 좋았고 또 은비언니가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줄만큼 너무 좋아해주고 감동받아 해줘가지고 되게 의미있고 아 다음 제 생일 때 은비언니가 좋아해주니까 너무 기대가 되네요 이틀린이 너무 좋아 은비언니 사랑해요 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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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사랑해요 저희 또 막 어제 생일 선물 그렇게 많이 주셨잖아요 아 하여튼 눈물을 아 난리가 안치고 아 난리가 있죠 여기 거의 눈물 흘렸습니다 아 맞아요 진짜 저희 아직 용돈도 많이 받을 날지가 아닌데 이렇게 그렇게 적은 용돈에 저한테 이렇게 많이 좋은 선물을 많이 해주시고 저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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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이즈원 이렇게 말하는 동시에 지금 하트다 처음만 아니죠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또 또 봐주시는 분들이 신나 오 오 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아 아 아 아 역시 다른데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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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씨 계란 드실게요? 하하 아니 제가 망고인줄 알았는데 계란이에요? 나 먹으니까 노른자더라구요 나 망고인줄 알았어 호박같은데 오렌지 어때요? 망고맛 계란? 응 안 해보는 오케이 줄까? 맛있다는데 맛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갑자기 막 뭐야 갑자기 아 아 와 댓글 슬건이? 어 아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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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디 다 알아 선물 주지마 손짓이다 손짓아 우리 언니 생일 축하해 시아 선생님은 12위래요 우와 저희 아이디가 진짜 12명인데 우와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어 실감 1위 아 귀여워 저기 귀여운 혜원씨 오늘 밥 안 드셨나고 자꾸 물어보는데 여기 냅둘처럼 가득해요 가득해 너 봐봐서 밥 못 먹었구나 밥 많이 먹어야지 혜원아 나 햄버거 먹고 싶던 분 누구죠? 나 가매니까 나 이거 희망하세요 어? 치아도 갖고 왔어요 역시 미각 강혜원선생 미각 미각 미식가 아니야? 면허 있는 멤버 있으세요? 면허? 없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어? 실감 고이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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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파리 파리 어? 잠시만요 쭉쭉쭉 올라가지는 않겠네요 진짜요? 파리 쭉쭉쭉쭉 올라가세요 아기상어 댄스 쭉쭉 올라가면 아기상어 댄스 쭉쭉 올라가면 아기상어 댄스 ㅋㅋ 귀여운 두루루두루 oop i want 두루루두루 사기 이유들 스테이 오늘 생일이신 분들도 되시네요 신광 4위? 왜 그래 언니 생일이잖아 언니 생일이잖아 세뇌 났어? 그만 그만 죄송합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감사합니다 나코 아이스크림? 와 나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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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연아 진짜 안먹어도 되잖아 맛있어 한입만일 먹고 진짜야? 맛있어 야 그래도 한입 먹어주라 우리 성일 봐서 아 조금만 먹어줘 조금만 먹어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적었다 내일부터 장고야 금지나 정신영 좋아요 나 코에 크림 맞아요 저 아니에요 잠깐만 잠깐만요 여러분 중요한 생일이니만큼 음변이를 위해서 한마디 한마디씩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사쿠라언니 어떨까요? 좋아요 네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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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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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이스 바디 나이스 바디 잠깐만 마음에 들어갖고 아 아 아 1가지? 잘하세요 2가지? 2가지.. 저는 파이팅 파이팅 멋있다 그리고 저희 은비언니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 중에서 첫째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마음의 짐이 저희 몰래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저희 동생들도 언니한테 도와줄 테니까 언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우리 같이 함께 해나 봐요 파이팅 파이팅 저희가 많이 부족한데 부족할 때마다 언니가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요 항상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끝까지 저희 화이팅이에요 저는 어? 얘나는 다음생이 뭐로 태어날래? 저는 건너비로 태어나겠습니다 나랑 화이팅 가운데서 엄마에 존경하고 와 얘는 진짜 와 진짜로 아 진짜 아 진짜 바로 민주주의 얘는 저희 항상 챙겨주시고 그리고 보듬어주시고 살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언니를 잘 따르는 동생들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와 김희연아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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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네 다 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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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워주세요 끼워주세요 아 나와 나와주세요 네 반면 자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김희연이가 생일을 받았는데요 진짜 항상 언니가 저랑 잘 놀아주고 장난도 많이 쳐주고 심심할 때 저랑 같이 둥가 둥가 해주고 제가 너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구요 언니 제가 앞으로 잘 할테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봐요 화이팅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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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같고 지치지 않게 잘 분위기도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올렸네요 정말 좋아요 이거 진심이었다 진짜 깜짝 놀랬어요 깜짝 놀랬다 울렸다 거의 뭐 깜짝 놀랬어 혜월아 더 열심히 분위기 보내 볼게요 그리고 저희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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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비통 서명시에는 수박 권은배 언니 준비했다 하나 둘 셋 권 권은배 언니 둘 둘 셋 은 은비 언니 셋 둘 셋 비 비가오나 눈이 오나 사랑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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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대박이다 역시 역시 생일 때 멤버들과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즐거우셨죠? 네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이 생일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팬분들이랑 이렇게 아이즈원 멤버들이 같이 축하해 줘가지고 잊지 못할 생일이 됐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하트 수가 이렇게 많고 조회수가 이렇게 많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만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기 싫지만 해야겠죠 이제 준비했으면 생일이 끝나가는데 정말 기쁜 생일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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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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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다음 아이즈원을 볼 날에 약속하면서 그러면 저희 다음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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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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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생일 축하 안녕 안녕 안녕